네 먼저 전주 KCC 이지스입니다. 1번 가드 유병훈 2번 포워드 송교창 7번 가드 정창영 9번 가드 김지원 34번 센터 타일러 데이비스 전주 KCC 이지스를 이끄는 코칭 스텝입니다. 코치 타일러 가틀린 코치 신명호 코치 강양태 전주 KCC 이지스를 이끄는 전창진 감독입니다. 코칭 스텝 코칭 스텝 코칭 스텝 코칭 스톱 코칭 스텝 らい Magnuson 아줌슨, 서울, 삼성, 썬네 농구 박사, 넘버 3, 포드 장민쿨 코트를 압도하라, 넘버 4, 포드 아이제아 히 대체불가, 넘버 7, 포드 김현수 산타스의 승리아이콘, 넘버 13, 포드 임동성 삼성의 킹시뢰, 넘버 25, 김시뢰 서울 삼성 산타스 리끼는 코칭 스텝을 소개합니다 코치 이규성, 코치 양은성 서울 삼성 산타스 리끼는 사령탑 이상민 감독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연기에 심판진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심의 윤호영님, 우심의 이상준님, 우심의 신동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서울 삼성 산타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